키팅 이걸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걸로 할게요 저게! 저대가 좋아져 저는 이 거요 이건 다 된 것 같고 잘 먹겠습니다 승진을 위하여 너무 좋다 그치? 그래서 고르길 잘했지 네 데뷔하고 술 마시는 건 거의 처음 보이는 모습 아닌가? 하나 둘 셋 짠! 여기 알코올 많이 들어있나? 음 커피 우유 들어있네 달아요 달아요 초코 우유 맛인데? 맛있어 맛있어 치킨 같은 건 많이 안 시켜 먹었어 생각해보면 응 맞아 난 제일 생각나는 거는 스크램블 엑스 앤 샤베리 젠 맞아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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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질만드랑 오리엔탈 됐어 이게 무슨 조합이야? 매일매일 먹었어 근데 왜 그렇게 맛있게 먹었지? 기억도 안 나 왜냐면 그때는 맛있을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배달 음식을 시킬 돈이 없었어 응 맞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장을 보러 가면 계란이랑 쌀기잼이랑 이런 걸 사니까 블랙핑크가 그럴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아 저희 바퀴벌레랑 같이 살았죠 아 바퀴벌레 진짜 죽어 진해 진짜 심하나 이때가 제일 신기해 잡는 것도 아니고 컵에 다 가져 놓고 잡았어 했는데 친구 나왔잖아 아 근데 속도 나 그때 그나마 브레이브 원 맞아 맞아 리사가 It was me 얘가 우리 뭐 이렇게 있잖아 A4용지 이렇게 넣어서 이대로 가서 나 줘 사람들이 우리가 이사한 곳부터 공개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맞아 맞아 우리 그 숙소는 제가 15살 때 왔으니까 지금 24살이니까 거의 10명이다 진짜 진짜 나는 매점 회사 오고 한 달 있다가 바로 숙소 들어가서 숙소 쭉 산 거야 너는 얼굴에서 왔으니까 바로 숙소 안 보고 나도 나도 나 그랬지? 나 왜 그랬지? 후회요? 어 나 후회 좀 나 너무 힘들었어 나는 나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안 듣고 들어왔어요 딱 도착했는데 엄마 아빠 이제 갈게 내가 어딜 가? 아 너 이제 멤버들이랑 자고 지내야지 내가 울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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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? 나 어리잖아 나 어디가? 나 어리잖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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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생각나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나 왜 이래 이만큼 밖에 안 마셨는데 이래서 저희가 술을 안 마셨어요 이래서 저희가 술을 안 마셨어요 이래서 저희가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아아 아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었어 그런 걸로 우는 게 난 너무 생각해보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 어렵지 나도 엄청 울었는데 뭐 맞아 맞아 그냥 그때 그 시간이 우리 넷이서 제일 끈끈해진 시간들이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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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그 이야기는 빠뜨리면 안 되지 않아요? 연습생 때 뭘 나는 회사 처음 봤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춤을 춰본 적이 없었어요 딱 들어와서 언니가 제일 먼저 기본기 알려준 거 기억나죠? 저 언니 담당이었어요 언니가 일단 기본기를 자기 알려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내가 뭐 하고 있는 걸 질리 맞아 그래서 막 처음 하는 거 이거 진짜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막 이게 뭐예요 맞아 기본기만 몇 개월 또 에헤헤헤 진짜 많이 막 그때부터 막 빡세게 춤을 춰야 되는데 진짜 멘붕이 왔다가 리사를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리사가 춤을 너무 잘 춰서 나는 리사처럼 춤을 추고 싶다 리사는 언제나 잘하는 친구 진짜 감자쌤한테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스러운 게 나 진짜 처음에 너무 무서워했었는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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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쌤이 진짜 혹독하게 좀 가르셨잖아 너 너 그때 진짜 내가 막 감자쌤 이러니까 막 뭐? 감자 선생님? 뭐? 감자 선생님? 누구? 왜 울어? 나 잘하고 싶대 뭐 이러면서 진짜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감자쌤이 그렇게 해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확 늘 수 있었던 것 같아 다행이다 그렇지? 감자쌤한테 배워서 이거는 다행이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 감자쌤 나는 감자쌤한테 춤을 배운 게 되게 뿌듯해 왜냐면 감자쌤이 우리 마지막으로 배웠잖아 맞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어 근데 우리가 막 연습을 보여요